Oh, I have a good idea.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는, 나는, 다다 언니 I can make it, I can do it 만들어줄게요 무엇이든 다다 따라해봐요 무엇이든 다다 나는, 나는, 다다 언니 Yeah, yeah, yeah! 필요한 준비물은 여러가지 색이 들어있는 파스텔을 준비해주세요 Are you ready? 친구들, 준비됐어요? Let's do it! 그럼 다다 만들어볼까요? 친구들, 먼저 파스텔을 만져봐요 촉감이 어때요? 부들부들 촉감이 좋아요 It feels good 이 파스텔로 지그재그 동그라미 선을 그려서 요요를 꾸밀 거예요 Follow what I do 저는 먼저 빨간색으로 칠해볼 거예요 파스텔을 이렇게 칠하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예쁜 색이 나와요 Like this Wow, 정말 예쁘다 It's so pretty 이제 주황색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그릴 거예요 Like this ZIGZAG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문질러줄 거예요 파스텔은 이렇게 조금만 칠하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색이 퍼져요 It's so pretty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Follow what I do And rub it 손가락으로 문질러보세요 쓱쓱쓱 Next, indigo 남색이에요 Rub it, rub it It's so fun Now, purple 보라색을 칠해볼까요? Like this 손가락으로 문질러주세요 쓱쓱쓱 Wow Take a look Yo-yo Yo-yo Is this a yo-yo? Yes, it is Yo-yo가 완성됐어요 정말 잘했어요 Great job 빨리 핫둥이에게 보내줘야겠다 Twinkle, twinkle Sparkle, sparkle Shining magic star 뾰라롱